지금 만드는 분들이 출판만화는 어떠냐 일본의 출판만화 같은 경우도 이 웹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국이 아무리 웹툰이 그렇게 해도 일본의 출판만화가 세계를 정확히 자각하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출판만화가 일본발 출판만화가 망가라는 고유명사 가지고 세계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던 역사도 쭉 왔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단순히 웹툰의 동향에 대해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나는 일본 출판만화가 좋은데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오늘은 웹툰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도 몇 가지 얘기할 거리들은 있지만 그거 제대로 이제 또 수치에 기반한 정보로 입을 털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네 일단 얘기할 기회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주 짧지만 뭐 있기는 해서요 네 아무튼 얘기할 거리들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시를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작가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소속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믿을 만한 에이전시 에이전트가 없어서 39.1%예요? 네 에이전시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가 현재 거의 40%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25% 네 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15% 네 에이전시에 소속되는 게 원래는 비용을 절감하는 그 목적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뛰지 않고 대신 뛰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아직은 드리는 돈에 비해서 딱히 도움받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구나 작가들에게는 있는가 봐요 네 네 네 명 중에 한 명이 왜 필요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고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믿을 만한 에이전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고요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10년 전 그리고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당연스럽게 작가와 플랫폼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굳이 왜 내가 한 단계를 더 껴서 내가 버는 수익을 논화서 같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직무 이해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생태계가 변하는 것만큼 변화하는 생태계에 맞춘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왜 등장하고 그들의 역할이 보고 그들의 역할이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합의도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또 어떤 연구 보고서를 봤는데 글로벌 이야기 에이전시 산업현황 연구라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되게 전문적인 얘기 나오죠 네 근데 여기 이 분야에서는 에이전시 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어떤 현황이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만화 웹툰 분야도 연구된 게 있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네 살펴봤더니 만화 웹툰 분야에서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할까 에이전시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뭘까라는 질문에 사실 이게 배우 에이전시 아 그쵸 방송 에이전시 모델 에이전시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 에이전시 쪽은요 아주 큰 규모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에이전시 네 맞아요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 말은 이제 큰 에이전시들이 잘 계속 살아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웹툰 쪽은 지금 방금 전에 수치를 말씀하셨듯이 딱히 활약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없는 편이다 네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냐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 부재하다 없다 작가들이나 아니면 시장 전반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에이전시가 왜 필요해 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하다라는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채널이 부족한데 에이전시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웹툰 시장 전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다 이렇게 많이 쪼개어진 어떤 업체들이 굳이 있을 만큼 시장 규모가 크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얘기군요 규모랑 별개로 에이전시가 네 어떤 작가님을 이제 만나서 작가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에이전시 예를 들면 홍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네 홍 에이전시에서 쭉 보다가 유종범이라는 작품 괜찮은 것 같은데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했어요 마침 유종범이라는 작가는 뭐냐면 너무 무서워 나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서워갖고 누가 내 계약서도 봐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매체에다가 소개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러고 있어요 홍 에이전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계약합시다 그랬어요 난 이제 홍 에이전시 소속 작가가 된 거예요 근데 홍 에이전시가 유종범 작가를 손에 들고 이 작가 작품을 어디에 넣어볼까 봤는데 몇 군데가 없는 거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연재로만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의 중계료는 사실 작가님 일장에서도 떼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에이전시 입상에서도 너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운영되기에 방송이었다면 이 배우 우리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어 근데 이 배우가 점점 뜨고 있어 이 배우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고 광고 찍을 수 있죠 예능 내보낼 수 있죠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영화 쪽이 있고요 엄청 많죠 개런티의 액수가 다르잖아요 광고 찍으면 몇 억인데 거기서 1분만 떼도 에이전시 버는 돈도 많고 그리고 이 배우도 자기가 할 수많은 일들을 에이전시가 대신해주면 편하니까 거기는 이게 가능한데 랩툰 쪽에서는 연재 고려가 한 10억도 아니고 그거 좀 나눠간다고 큰 게 아니니까 잘 활성화가 안 된다 에이전시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창작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신다라는 인터뷰 현황에 대한 그런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에이전시 자체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제점을 꼽아주셨더라고요 물론 에이전시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좀 깝깝해 하세요 본인들도 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 인터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링이 너무 좁다 네 그쵸 이해 가는 부분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악독한 에이전시들에 의해서 작가들이 등을 딸고 있다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물론 에이전시가 10개가 생기면 그중에 나쁜 놈들은 있어요 언제나 그 미친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그렇죠 그거는 지금 스포츠 업계에서 에이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지만 스포츠 업계에도 나쁜 에이전시는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다 스포츠 업계는 어디나 있는 거라서 저희는 그런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블랙리스트 얘기를 할 때 할 기회가 없겠구나 하실 거예요 명예훼손 나가겠구나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드라이하게 나쁜 마음은 먹지 않은 제대로 된 에이전시를 일단 기본적으로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에이전시들이 작가의 작품을 중개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꼽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채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난리 났어 지금 그러면 에이전시는 뭘 하는 곳이죠? 그러면 에이전시를 끼는 게 좋은가요? 이런 여러 가지 언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분들 우물에서 숭융 찾으실들 분이네 기다려 보십시오 2013년도 정도 전후에 제가 체감했던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에이전시들이 그 문제에 봉착을 해서 주력 사업 방향을 막 다르게 잡을 때였어요 예를 들면 모 에이전시는 A라는 에이전시는 작가님 저희는 작가님을 네이버 다음 같은 큰 사이트에 소개해주고 이런 건 못합니다 대신에 작은 외주를 많이 물어다 드릴게요 여러 가지 외주 만화들을 그릴 수 있네요 작가님 작품 만화 끝내고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에 휴지하는 기간 동안 생계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광고 만화 홍보 웹툰 브랜드 웹툰 이런 여러 외주 만화들의 거리를 가져와서 가져와서 저희한테 한 15% 주시면 여러 번 물어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A라는 에이전시가 있고 B라는 에이전시는 저희는요 방송계 쪽에 연인 많습니다 작가님 작품 저희 작가님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저 에이전시가 작가님 100분 만나서 외주 막 벌어오는 동안 저희는 작가님 3분 만납니다 그리고 작가님도 그 중에 하나죠 당신의 작품을 저희가 영화와 판권을 파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혼자서 계약하는 것보다 그 에이전시가 껴서 계약금을 막 3배 4배로 띄고 띄워놓고 자기 돈을 좀 돈을 가져가고 이걸 잘하는 에이전시가 또 있었고 또 C라는 에이전시는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한 신생 플랫폼의 연재처를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잡았던 때가 2013년, 2013년 그때였어요 근데 왜요? 빠져들어서 계약하고 싶죠 여러분 메소드 연기? 네 내가 여러분 말 하나 그리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단계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의 지갑을 다 타웠어 지금 정말 다이아몬드 계급이셨겠어요 완전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을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 에이전시들이 지금 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매니지먼트 쪽으로 갔어요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들도 자구책을 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중개수수료만으로는 사실 회사라는 곳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뭔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작품 제작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획과 작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작가들을 섭외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시킨 다음에 이 저작권을 함께 묶어서 2차적 판권 사업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연재처로 넘긴다든지 혹은 중국에 엄청 많은 숫자의 작품들 IP를 통으로 묶어서 큰 돈으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에이전시가 스스로를 제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니지먼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이전시들은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무조건 에이전시가 좋아요 무조건 에이전시가 나빠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업체를 직접 보고 고르셔야 되는 때가 지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 작가가 작품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에이전시랑 계약해요 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가 뭐 딱 답을 들어주진 못하겠지만 에이전시가 왜 생겼고 그 에이전시가 처음에는 무슨 일을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왜 변했고 이런 것도 이해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에이전시들은요 플랫폼만 없다 뿐인지 플랫폼이 하는 일을 모두 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아까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예전에 플랫폼이 하는 것 중에 연재시키는 것과 작가 찾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세 번째? 연재 기획 그렇죠 요거 요런 게 필요한데 이 작가가 할 수 있을까? 주문하고 만들어보세요 하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일이었죠 네 그때 플랫폼이 좀 작은 분야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뚝 가져와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된 거예요 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전에는 작가랑 계약해서 작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 정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이거 돈 안 된다 이거 돈 안 돼 돈 안 돼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무슨 무슨 엔터테인먼트 무슨 무슨 매니지먼트 미디어 무슨 무슨 미디어 또 뭐가 있냐 제작사라고 부르거나 프로듀싱 프로듀싱? 프로듀싱은 없지 제작사라고 부르거나 이런 곳들이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에이전시였다가 돈이 안 되네 작품 만들어보자 의지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담당자가 하고 있는 업무들 기획 프로듀싱 트레이닝 작가 발굴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까지 하고 더불어서 작가와 작품을 매니지먼트 하는 일도 하고요 작품 매니지먼트는 작품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획부터 밟아 나가실 수도 있고 작품 관리를 꾸준히 연재가 어느 텀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어떤 스토리 작가와 연결을 시켜주면 잘 맞으시겠어요 어떤 장르가 좋으세요 이런 작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작가 관리를 해주는 매니지먼트는 사실 우리나라 웹툰 에이전시 중에 있나 거의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과거에 과거가 아니죠 요즘에도 여러분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아이돌 기획사죠 그렇죠 아이돌 기획사를 우리가 매니지먼트라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는 일이 뭐죠 매니저가 붙으면 일단 차량을 갖고 매니저가 붙건 로드 매니저가 붙건 개인 매니저가 붙건 찰나가는 분들은 개인 매니저가 붙고 아닌 분들은 신인들은 로드 매니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을 체크하고요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오늘은 무슨 무슨 일정입니다 준비하시고 데리고 다니죠 즉 한 명의 아티스트를 관리하죠 그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웹툰 작가들 매니지먼트라고 했을 때 비슷한 걸 상상하신 경우가 계세요 붙어가지고 작가님 오늘 마감입니다 아침부터 막 오늘 아침은 오트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만 똑같지 실제로 그 매니지먼트가 아닌 거예요 즉 작가 관리라는 것은 웹툰 쪽에서 매니지먼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웹툰 쪽의 매니지먼트는 뭐냐 작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가가 아니라 작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위임받은 저작권을 위임받아서 아예 2차적 판권을 유통하는 이런 유통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 에이전시 제작사는 이런 일도 해요 본인들이 직접 본인에게 위임해 준 작품들을 실제로 본인들이 스스로 웹투자를 받아서 웹드라마로 만든다든지 영화로 만든다든지 그런 제작까지 뛰어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작가 관리 작가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제 닥터 프로스트가 소속이 돼 있어요 아 작품 매니지먼트군요 그러면 이제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관리하는 것처럼 제 작품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 내 닥터 프로스트 캐릭터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제가 허락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 사업부 연결을 그냥 시켜버려요 그럼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에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 다 따져보고 얼마가 수익이 나올 거까지 다 따져봐서 제 목과 매니지먼트사가 가져갈 돈과 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딱 꾸려서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게 에이전시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인 거죠 필요하게 되는 이유 네이버 웹툰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어떤 작품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내부에 에이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시 역할을 플랫폼이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에이전시와 플랫폼 사이의 어떤 간극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데 대신에 에이전시는 플랫폼이 없다 뿐이지 모든 일을 다 겹쳐서 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궁금합니다 에이전시는 플랫폼이 없으면 그 작가님들 관리하고 작품 관리해서 개발한 작품을 갖고 뭐 해요? 혼자 보면서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거를 어디에 얹을 거냐 네 어디가 맞을 것이냐 이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데 이분은 어떻게 매칭을 하면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분의 작품은 영화와 판권을 파는 데 주력해야겠다 작품 특성상 혹은 이분의 작품은 2차 판권보다는 초반에 연재 수익을 많이 거두는 쪽으로 프로모션을 해야겠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군요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에이전시 사람 담당자에게 비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A라는 작가는 진짜 흥미진질하고 자극적이야 웹툰으로 연재되면 내가 보기에는 초반에 인기 쫙 끌 것 같아 근데 요거 방송사에서 뭐 드라마화 하려고 가져가진 않을 것 같은 작품이다 그리고 B라는 작품은 요거 웹툰에서는 살짝 요일순위 1위, 1위, 2위 할 느낌은 아닌데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근데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어디다 어디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작품을 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관심 가실 것 같아 아니면 웹드라마 같은 데서 관심 가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A라는 작품과 B라는 작품을 밀 방향이 다르겠죠 다른 거죠 그걸 판단하고 꾸려나가는 게 그 담당자인 거예요 그 에이전시의 업무인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서 IP 사업을 적합하게 매칭해 주는 것 이런 식의 일들 모두를 다 이 에이전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에이전시들의 꿈은 플랫폼을 갖는 겁니다 플랫폼을 갖고 싶어해요 근데 어렵죠 어렵죠 플랫폼 만들면 거의 다 망하거든요 못 들어가요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2013, 4, 5년 2, 3, 4년도 그쯤에 플랫폼이 엄청 생겼죠 맞아요 막 생겼고 거의 다 망했어요 맞아요 몇 개 살아남았어요 저스툰, 투믹스 이런 몇 개는 살아남았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에이전시를 오래 살아남았다면 플랫폼을 갖고 싶어져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게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플랫폼들은 에이전시 역할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시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업무 분화가 좀 그래서 각자의 업무의 어떤 직무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본인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잘만 한다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산업의 규모도 좀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가 좀 되셨다는 댓글창에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에이전시의 명칭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이거 좀 정리해야 돼요 네 뭐뭐 미디어 뭐뭐 엔터테인먼트 뭐뭐 ENT 혹은 그냥 딱 이름만 있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작품을 발굴해서 플랫폼에 중기하는 일로만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궁극적으로는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또 2차 판권까지 판매할 수 있는 2차적 저작권까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작품을 총괄적으로 매니지먼트 하겠다 프로듀싱뿐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에서 이 유통의 장화권을 좀 쥘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으로 읽혀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싶은 곳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작품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작품을 이 에이전시에서 어떻게 많이 잘 꾸려질 수 있을까 이걸 어디까지 내다보고 얘기를 해주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실 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명칭 정리 하나가 할 게 있는데요 CP와 에이전시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근데 CP는 그러니까 콘텐츠 프로바이더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에이전시도 콘텐츠를 이어주는 중개업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엄연히 따지고 보면 역할이 겹쳐요 약간 겹치죠 네 근데 명칭은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아주 세밀하게 이거 개념을 한번 남아보면 CP는 기존에 공개된 작품들을 한꺼번에 플랫폼에 유통할 수 있도록 묶어서 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퉁 이렇게 파는 유통을 해서 넘기는 그런 제공처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리고 에이전시는 사실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작가 작가의 작품을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한 플랫폼에다가 넘기는 이런 식의 그 작품별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작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CP나 에이전시나 개념이 그리고 역할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CP와 에이전시를 가르는 개념은 창작자들에게 보다 플랫폼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나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라는 지금은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나 지망생 분들이 CP와 에이전시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과거의 CP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 CP가 나왔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거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매체가 우리 지금 작품 300개 연재할 거야 네 300명의 작가를 섭외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외주를 줍니다 CP라는 회사에게 당신들이 작가들을 좀 찾아서 발굴해 오세요 음 그럼 이 매체 입장에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300명의 작가랑 상대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의 CP하고 계약을 하겠죠 네 이게 훨씬 더 업무 효율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해서 CP랑 계약을 하는 매체가 있어요 그럼 이제 CP들이 작가를 막 계약해요 그럼 CP들이 뭐라고 그러냐 작가님 저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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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의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을 넣는 CP입니다 저희랑 계약하시면 저희가 ABC라는 매체의 작가님 작품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과거의 CP는 원래 이거였어요 CP만 상대하는 매체가 있으니까 거기 연재하고 싶은 작가는 CP랑 계약을 해서 한다 요게 초기의 CP 느낌이었다면 그 자체가 에이전시랑 겹치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에이전시 하나하나 일일이 대면하기가 부담인 거예요 잘 모를 때 한꺼번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MCP를 하나 딱 잡고 그렇죠 그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아주 핵심적인 CP 한 곳 두 곳 정도를 잡고 플랫폼을 여는 거죠 근데 중간에 어디서부터 뭐가 좀 바뀌냐면 웹소설 웹소설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여러분 그리고 웹소설에서 이미 인기가 검증됐고 완결이 된 웹소설들이 몇 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놀고 싶겠어요 이 작품들로 돈을 벌고 싶겠죠 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웹툰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또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소설 IP 웹소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웹툰화하는 쪽 게임화하는 쪽으로 이제 일을 아까 얘기했던 IP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CP 매니지먼트 프로듀스 어디죠? 에이전시 이곳들이 모두 다 또 웹소설 IP를 바라보고 또 겹쳐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CP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를 아주 면밀하게 구분하려는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다 비슷하다 지금은 지금은 비슷하죠 업체별로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에이전시의 업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 프로듀싱 그리고 작품 제작 그리고 매니지먼트 유통 이런 식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 에이전시에게 위임하고 싶은 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에이전시랑 계약하라고 말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이전시에게 연락을 하거나 에이전시가 연락을 해왔을 때 여러분이 궁금해 해야 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네 1번 나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습니까 음 내가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담당자가 붙어서 저랑 회의를 하고 제 작품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줄 건가요 프로듀싱이죠 내가 만든 작품을 들고 영업을 또 해줄 건가요 매니지먼트죠 이해하시죠 내 작품을 가지고 뭐 CP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즉 나한테 당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일단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당신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저작권을 통으로 달라고 아임 아웃 아니면 뭐 영업권에 대해서 위임을 해달라고 그거는 오케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심플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저에게서 뭘 바라십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의 미래가치를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만든 작품을 보시는 건가요 이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뭡니까 뭘 대행하겠다는 겁니까 뭘 위임해달라는 겁니까 같은 것들 네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히 아셔야 지금 내가 에이전시랑 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가님 개인 성향을 좀 볼게요 작품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싶고 작품 외적으로 나와 나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게 너무나 괴롭다 이런 분들은요 에이전시에 돈을 좀 일부 지불하는지 그 비용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 그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시랑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아직 한국의 에이전시가 그렇게 잘해줄 거란 믿음이 아직 없어 그러면 돈은 돈대로 주고 잘해줄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력이 아직 없어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그 불안감을 갖고 같이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본인의 스트레스 민감성 본인의 어떤 불안 민감도 요거를 좀 잘 파악하시지 않으면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건 안 하건 후회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작가적인 캐릭터를 잘 이해를 못하실수록 어떤 선택에든 후회할 수 있고요 나는 어떤 타입의 작가구나라는 걸 잘 이해하실수록 어떤 선택에건 후회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객관적인 판단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고 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 게 가장 나에게 많은 수익을 거둬다 줄 것인가 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 내리기 너무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에이전시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시별로 찾아가서 이런 작품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의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는가 에 대해서 찾아다지면서 말씀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애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깐만 주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주제가 넘어가나요 주제가 넘어가다니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나올 얘기는 이제 다음 주제인가요 아니면 이어지는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들이 자신들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 그리고 매니지먼트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작품을 함께 만드는 협업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이전시 내에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든지 스튜디오 네 그리고 또 네이버도 스튜디오가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투자해서 스튜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품과 작가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이것은 2차적으로 어떤 그 사업권을 더 많이 활발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튜디오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튜디오 얘기를 좀 할 때가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매절이냐 아니냐 저작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시죠 네 사실 지금은 저작권을 우리가 다 가질게요 라고 하는 업체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작품을 나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완전히 오너예요 네 닥터 프로스트의 이중훈 작가님이 오너이듯이 오너가 한 명이에요 이럴 경우에 갑자기 예전씨가 딱 나타나서 제가 저작권을 저에게 양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나오면 도망가세요 네 정말 드물어요 도망가시면 돼요 네 그런데 작품을 협업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음 이게 되게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삼촌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응? 작가님의 작품인 건 맞는데 제가 그래도 이 기르고 낳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삼촌 정도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까 작가님 이런 업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작권을 달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잘 팔아볼게요 같은 식으로 사업권 그렇죠 위임한다 위임 영업권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생각해 볼만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매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사업권 위임 저작권을 어느 만큼 어느 범위에서 내가 위임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작권을 주십시오 이거는 당신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거니까 도망가셔야 되고 네 제가 사업권 주세요 이거는 삼촌으로서 제가 얘 잘 나아갈 길을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딜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양도가 아니니까요 매절은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저희 학생들과 면담을 해보면 이런 식의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교수님 저는 혼자서 작품을 모두 다 책임지기 너무 불안해요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취업하고 싶은데요 그냥 작학으로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현재 최근 1, 2년 사이에 제일 핫했던 분위기죠 네 지망생 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모르신다는 걸 제가 알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스튜디오 얘기입니다 자 빠밤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홍란지 박사님 네 갑자기 다 늦게 본론이 나오는 기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홍란지 박사님이요 외툰 작가 실태 조사를 비롯한 여러 수치에 기반한 리서치 수치를 가지고 현재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 좀 넘는 시간 기간 동안 크게 세 덩어리의 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에이전시나 CP나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생겨서 변해왔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서 그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유튜브 채널이 됐건 어떤 분이 됐건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정답을 내려주고 있으면 일단 겁나셔야 돼요 겁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답이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는 사람은 약간 믿을만해요 음 지금 원하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나요? 요거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하는 곳은 좀 괜찮은데 에이전시 하시면 안 돼요 에이전시 안 돼요 이러거나 아이 CP랑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뇌피셜을 확률 높고요 근거가 없이 그냥 자기가 주워들은 것만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자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라는 말이 최근에 2년 3년 사이에 왕왕 들립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기 스튜디오가 뭔가요? 스튜디오는 협업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DC와 마블처럼 저작권이 작가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한 명의 메인 작가가 있으면 이 작가와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끼리 저작권이 나누어지겠죠 근데 대신에 이 저작권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저작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위임권을 어떤 사업 위임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하시는 분들끼리 수익 쉐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스튜디오 체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튜디오라는 개념의 기본 원칙 뜻입니다 그거를 현재 웹툰 시장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금의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좀 가져와 보자면 이거 제가 설명할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식이에요 플랫폼 입장에서 300명의 작가님을 만나서 200명의 작가님을 만나서 200개의 작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작가님은 또 마감에 많이 늦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은 잘 될지 안 될지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변수가 많죠 근데 이제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모르겠는데 플랫폼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갑자기 막 열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꾸 뭔가 일도 좀 힘들고 등등등 이건 예시일 뿐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 작가님 굉장히 검증됐다 체계적이고 확실하고 마감도 잘 지키고 특히 작품 만드는 등이 훌륭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작가님 저희가 투자를 좀 해드릴 테니까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검증된 작가가 직원을 뽑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의 스튜디오를 차린 다음 그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작품 한 세 개 다섯 개 열 개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돈을 주겠다 회사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다른 에이전실도 카카오도 이렇게 점점 많은 스튜디오들을 투자도 하고 이미 있는 스튜디오랑 계약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스튜디오는 회사인 겁니다 어떤 회사냐 웹툰 창작 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이나 이 현상에 대해서 오르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얘기를 일전 안 할 겁니다 저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상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A라는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이 A라는 스튜디오에는요 웹툰 작가를 오래 하고 검증된 어떤 사람이 위에 팀장으로 있거나 대표로 있거나 칩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원을 뽑았어요 그 직원들은 누구냐면 되게 다양한데 웹툰 작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 나 주간연지하다가 몸 아장나겠다 아니면 내가 전공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당장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고 싶은데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웹툰 작가를 포기하기 싫어 내가 웹툰을 작가로 데뷔하는 기간이 한 3년이나 5년 뒤 였으면 좋겠어 그 기간 동안 돈은 벌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만화 그리는 거야 자 그때 뭐 어떻습니까 스튜디오에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사대보험이 되고 월급을 받지만 내 작업은 아닌 작업을 하겠죠 그럼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마치 애니메이션 회사 같이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스케치업 배경이면 스케치업 배경 팬터치면 팬터치 콘티면 콘티 하나의 공작을 맡아서 그 스튜디오가 돌리고 있는 작품 수 동시에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나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죠 나근도 하고 그 기간 동안 틈틈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작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하죠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장단점 이렇게 되면 저작권은 스튜디오가 갖고 있어요 이게 DC야 마무리 그럴 가능성도 있고 거의 혹은 나누어서 갖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계약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요건 거의 요즘 내가 보니까 콘티급 이상으로 가면 수익쉐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래 스케치업 배경이랑 스케치랑 팬터치 쪽까지는 아직은 수익쉐어를 안 한대요 거기는 직원으로 대접을 해요 콘티 작가 이상이거나 스토리를 같이 회의하거나 그 사람들은 치프나 팀장이 되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지분을 맺거나 맞아요 수익쉐어를 하거나 저작권을 나누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좀 나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네이버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야 혹은 네이버가 밀어줘서 만든 회사야 혹은 네이버가 계약한 회사야 그런 경우는 그 스튜디오에서 작품이 한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건 대부분 네이버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쪽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에서 연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이버에서 연재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약간 저도 참 불안했어요 스튜디오가 많아지면 개인 작가로는 매체 연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가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일반화할 수 있으니까 아직 팩트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 한 두 명 세 명 정도 통해 들었을 때는 아 작가님 스튜디오와 계약을 했을 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개인 작가님하고 계약했을 때 장점도 되게 아직 크기 때문에 다 개인 작가님 이제 안만하고 스튜디오하고만 상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비율로 개인 작가님을 상대하는 경우와 스튜디오랑 계약하는 그 비율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창작의 분업화가 벌어지고 있고 매체에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에이전시 스튜디오에 입사를 하느냐 개인 작가로서 지금 투고를 하느냐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리고 그냥 그거 물어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베스트 도전이나 도전만화 시스템이 있잖아요 워턴리그 이게 살아있는 한은 거기서 작품을 컨택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저는 훨씬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랑 얘기하셨을 때 아무것도 뭔가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스튜디오나 어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한 가지로 해결적인 좋은 계약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거의 모든 업체들이 표준 계약서를 쓰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세밀한 상황 같은 경우는 부속 합의서라는 걸 따로 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혹은 빼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명시하시면 돼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에이전시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단계가 너무나 많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것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거는 아닌데 싶으면 조금 더 합의점을 찾아가 보시는 노력을 거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또 한 측면에서는 난 협업 싫은데 난 그리고 저작권은 나 혼자 다 갖고 싶은데 그리고 난 내 작품의 주인이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나는 내 작품을 내가 알아서 가격도 매기고 싶고 내가 알아서 어느 유통 판매를 할 것인가를 내가 다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그런 식의 플랫폼도 점차 많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또 어디가 있냐면 포스타입과 딜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포스타입과 딜리업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포스타입과 딜리업은 오픈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어떤 담당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작품에 대해서 어떤 프로듀싱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내 작품의 주인이 되어서 무조건 오픈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나의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매체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거고 현재 지금 포스타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사토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만화작법서 시리즈를 올려서 돈 꽤 버십니다 딜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극락관생이라는 고사리 박사 작가님 그리고 소신지 작가님도 연재를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매체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작품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자유도를 위해서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딜리업이나 포스타입 같은 대안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연재를 하고 싶을까 나는 조금 더 사업성을 내다보고 더 이렇게 산업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혹은 내 작품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관리하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플랫폼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는 웹툰 시장의 분석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현황을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얘기를 정리를 좀 하자면 현재 매체 플랫폼 플랫폼 연재처죠 연재처 연재처의 필요와 작가들의 필요가 약간 만난 지점에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용음악과가 막 생긴 다음에 그 실용음악과 졸업생이 전부 다 가수로 데뷔하거나 아티스트가 되거나 뮤지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 나머지 분들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 열리면서 나 가수나 뮤지션이 아니라 작곡해가지고 게임 음악을 하는 식으로 확 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시장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인력 어떤 지망생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품어 안을 수 있냐에 따라서 막 그림이 바뀌거든요 막 만화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가 많이 벌어졌냐면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늘고 있어요 웹툰 작가가 됐고 하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웹툰 작가가 돼서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그 속도는 약간 좀 느려요 그러면 점점 더 여기 사람이 쌓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생계도 있는데 그럼요 그중에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뚝심있게 3년 동안 버틸 거야 어떤 분은 당장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되게 슬프게 안타깝게 꿈을 접는 분들도 계셨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스튜디오가 생기면서 이런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걸 수도 있어요 나 한 3년 정도만 내가 할 줄 아는 게 스케치업밖에 없는데 클립 스튜디오밖에 없는데 콘텐츠 하는 것밖에 없는데 3년 동안 좀 야근하더라도 내일 작품 아니더라도 마감 사이클 속에서 직원으로서 사대보험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외툰 작가 데뷔 준비의 기간을 좀 유예시켜볼까 당장 다른 업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옵션이 좀 는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그런 스튜디오들은 결국 돈 버는 게 목적인데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개인의 어떤 굉장히 개성 넘치고 독특한 작품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작품들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들은 좀 시장성을 염두에 둔 흥행 작품들 위주로 뽑고 개인의 어떤 예술 어떤 독, 개성 그 작가만의 개성이 느껴진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작가들을 만나서 뽑고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싶다라는 게 플랫폼의 분위기라고 믿고 싶은 거고 그쪽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나도 어떻게 좀 해야 되니까 나도 빨리 뭐 항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산업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경도돼서 그 산업이 확장되기는 힘들어요 맞아요 모든 산업이 더 커지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다양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딜리업이나 포스타입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때인데 다만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작품을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불공정 계약을 했어 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만화만 아는 거는 예전에는 멋진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난 만화 외에는 업계 시스템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멋있게만 보여지진 않아요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게으름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심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관심이 있어도 말해주는 곳이 없어서 답답하셨을 거잖아요 웹툰 스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이지만 네 근데 저 지금 걱정돼요 왜요? 지금은 스튜디오가 막 생겨나고 자리 잡는 시기여서 괜찮은데 시간이 흘러서 뭐 업무 환경 야근 같은 것들 등등등이 이제 만약에 웹툰 스튜디오 쪽에서 또 너무 과하게 시켜가지고 막 게임 회사의 그 구로의 등대 같이 아이고 네 그런 분위기를 들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경을 올려가면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너무 과하게 적은 돈 주고 야근 시키는 거 아닌가 게임 업계에서 안 좋은 거 많이 벌어졌잖아요 야근하다가 막 돌아가시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생기면 어떡하나 크런치 같은 거 그런 거 막 왼쪽 쪽에 생기면 어떡하나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업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김군호님께서 주변인들이 스튜디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근 필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량과 인력의 불균형이 있을 때 야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스튜디오가 많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어느 만큼은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이거까지는 안 돼 이거 이상은 안 되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말씀하시듯이 어느 직업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영역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안 되라고 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작품만 관리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해를 할 때는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 다각화되는 것이 작가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낙관주의자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낙관적이라 그런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선택이 많은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곳 그곳이 저는 낙원이라 생각해요 낙원까지 왜냐하면 거기에 낙원은 없을 겁니다 그냥 마감지옥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너무 비약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비유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없이 이걸 하려면 이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선택도 있는 것 같고 저런 선택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저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공정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러분들 저희도 계속 업계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감하느라 주시 요즘 많이 못하지만 주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홍 박사님도 저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예측에서 작가들의 권익이나 작가들에게 약간 좀 위험한 쪽으로 뭐가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기 후원이라거나 도네이션 이런 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품격 있고 멋진 수치에 기반한 홍란지 리포터님의 동향 분석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아직 끝맺어지지 않았는데 한 중간 단계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 뭐가 남았군요 더 네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마무리가 되면 연구 보고서 그리고 가이드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금의 어떤 단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시면 좋을 만한 것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이 더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연구가 끝나면 제가 또 홍보해 드리고 또 관련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 설명회도 와주셔서 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원래는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질문 답변도 받고 이런 것들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홍란지 박사님도 퇴근을 또 하셔야 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뭔가 매일 주시고 하면 저희가 또 하나 유형을 잡아서 유형화된 그런 질문들에 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제가 매일 주소 열어놨죠 여기로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이제 업계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질문들 혹은 불안해서 생긴 질문들도 많고 이런 많은 질문들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웹툰스쿨골뱅이네이버닷컴 웹툰스쿨골뱅이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하고 홍란지 박사님께서 방과 후 고민활동 때 정식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정했던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웹툰스쿨골뱅이네이버닷컴으로 꼭 보내주시고 저희가 따로 자료를 조사해서라도 답변드릴 것들을 준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할까요? 네 나는 홍쌤이랑 하면 너무 편해 아 편하세요 다행이다 3분의 1은 혼자 하시니까 아이고 너무 편해 다행이다 박벌이 했구나 두순 작가님 저 2만원어치 한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또 마감해야 되는데 홍란은 녹초가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은 좀 에너지 나와있어요 아 다행이에요 홍박사님 덕분에 홍박사 사냥하라 홍박사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청와보나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파키스템 유튜브 종목 웹툰스쿨의 특집 홍란지 리포터와 함께하는 웹툰 시장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